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새벽에 그냥... 휘발을 했죠. 해도 없는데... 시카고가 던더스톰이 있어가지고 샌프란시스토도 가식 경유지를 바꿔서 뮤니크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딩 준비하고 소세지 빵을 먹으면서 샌프란시스토 공항에 도착해서 10시 16분 그 다음 비행기는 1시 40분인가? 여기서 시간을 엄청 죽여야돼요. 2시간? 2시간. 2시간이라니... 볼딩이 한 12시 반 지났는데 아무튼 우리가 파일리 패스로 라운지를 쓰려고 했는데 라운지도 못써. 공항 밖에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또 다른 공항에다가 자, 건배! 샌프란시스토 공항에서도 영주 파티 시작입니다. 여기서는 나파가 가깝지. 그렇지. 아침부터 이렇게 먹는 게 맞죠? 이 정도는 먹어줘야죠. 치킨이 바싹 구워졌어. 와, 이게 좋지. 아저씨 택배하시나봐요? 아니, 운송업을 하려고요. 아, 그러네. 아저씨, 택배하시나봐요? 아니, 운송업을 하려고요. 아, 그러네. 아, 이 노래는 아저씨 진수로 이 노래가 아저씨, 이 노래는 뷰드라이 도착이고요 여기 도착했습니다 도시가 아주 너무 예쁘고 그지 350번 아주 54분이서야 오네 여기 다 나오네 산 위에는 시원하겠는데 지금 여기 산 밑이라 그지 엄청 더워 한 몇 도 되는 것 같애 한 80도 되는 것 같애 왔어요 왔어요 뭐야 이게 이 동네 그냥 맥주래 자기꺼는 이게 레몬을 섞은 거다 레몬 뭐 레몬을 섞은 어떻습니까 약간 레몬의 맛이 나구요 어디지 이제 드디어 이탈리아 이탈리아에 왔어요 브레사노네 그라찌 94도인데 약간 습한 94도 우리 동네보다 지금 더워요 거의 100도 느낌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플로트윈 떠나면 어떻다 그 동네 날씨가 제일 좋다 촬영하기 조금 조금 챔피해 아니 이탈리아 피자는 원래 이런게 아닐거야 정신없이 먹고 치웠는데 아닐거야 마이그리다 피자 시켰는데 첫 번째로 베이질이나 토마토가 미싱이에요 아니 우선 우선 여기는 치즈 피자죠 이거는 치즈 피자인데 여기는 시골이구요 그리고 이거는 피자칩이 아니에요 술집이에요 술집 예 아 grena 가고 이제 내렸어요 예 아니 버스 운전자가 척하면 쳐 말아야지 이렇게 한참 보더라 잘 몰라. 호텔을 막 찾더니 자기 폰에서 구글맵으로 막 부르니 오케이 맞대. 드디어 호텔 도착했어요. 오늘 소개할 겁니다. 방이 아주 깨끗하고 여기 앞에 너무 좋다. 우리 먹을 거 갖고 와서 지금 좀 먹어도 될 것 같아. 여기 너무 좋은데 밖에? 너무 귀엽다. 마당이 있고,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문이 떨어졌어요. 원래 떨어지는 문이예요. 위로 하면 황기. 위에가 열리네요. 옆으로 하면 문이 열려요. 핸들이 옆에... 밑으로 하면 막 없을까요? 네. 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좋다. 어머. 너무 좋다. 여기. 썬베이닝 할 수 있고. 이거는 지금 그냥 컴플리멘터인. 드라이몰라가 있으면 저거가 있다는 얘긴데. 일단은 이걸 먹을 거예요. 알토 아디제에서 나온 벌스... 뭐라고? 벌스 미너. 날씨가 바뀌기로 지금 바람이네. 도착하자마자 호텔 리셉션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너무 더웠지? 그러면서 앞으로 10일 동안 이렇게 더울 거라고. 앞으로 10일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데. 말이야. 오리털 괜히 갖고 왔어요. 오리털은 진짜 필요 없어. 근데 여기가 식당이 내가 알기로는 좀 늦게까지 안 여는 거 같거든. 그래. 원래 산장들은 일찍 일찍 가다. 산장이 아니고 저기 동네에. 지금 벌써 6시인데. 안 생겼어요. 미안. 전화기 좀 줄래. 까꿍. 여기 쌀이비가 있어. 스님 비질 좀 하셔야죠. 비질지라고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산 신발 이거는 리뷰 리뷰. 이거 이름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중에 가서 찾아보고. 이거 너무 가볍고. 랄라랄라랄라랄라. 불을 찍어야 되나? 너무 가볍고 좋아. 자 제가 보여드릴게. 왜냐면 이거 진짜 가볍지만 이거는 양말 신고 신을 수도 있고 발꼬락이 아니고 뒤에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쪼리 신었을 땐 뒤에 탁탁 하면서. 이게 쪼리가 아니라 샌들이죠. 먼지 같은게 엄청 튀겨가지고 종아리가 다 들어지거든. 되게 얇아서 컴팩하죠. 싸서 다니기에. 근데 그러면서도 쿠션이 좀 있어서 완전 땅이 느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래서 괜찮아. 진짜 쓸만해. 이거 백패킹 하거나 그럴 때는 강추. 자 오르띠세이에 중심으로 가고 있죠. 다운타운에 가면 먹을 곳이 좀. 이거는 리뉴어로 찍어도 좋은데 이런거는? 이게 리뉴어야. 아 그런겁니다. 저는 계속 내가 나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한 리뉴어입니다. 아 그렇진가 봐. 리뉴어 인생이죠. 아 시원하다. 오 지금 너무 시원하다. 확실히 새벽에는 너무 상쾌할 것 같아. 이런거 독일 느낌 너무 있잖아. 이거 독일 느낌 있잖아. 보여줘야지 어떤게 어떤 느낌인지. 독일 느낌이죠. 어 어 어. 우리도 집에. 우린 집에 베란다가 없나? 없어. 저렇게 하면 되게 예쁘겠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집은 베란다가 없어요. 베란다 없어요? 마당은 있어? 마당은 있어. 이태리로 이사 오세요. 트롤리언 덤플린 스페인헤치 아 이태리언 메뉴를 잘 보시네요. 17유럽? 아 나도 다 읽어. 아 that's one. 홈네임. 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해도. 아 그리고 글씨 되게 작다. 돋보기 안 갖고 왔어. 뭘 드시겠다고요? 저는요 피자. 피자였던거? 퓨맨. 그래. 생각보다 큰 거 같아가지고. 뭐 그거 하고. 뭐 하나 더 시켜야 될 거 같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있어. 나는 지금 레코멘데이션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트롤리언 플레이. 근데 이거는 약간 저멘디쉬 같아. 그지 요거. 근데 우리 호텔에서 물이 몇 리터짜리지? 500짜리가 아까 2유로인거 3유로였어. 물이. 물이 되게 비싸고 그거에 비하면 차라리 술이 덜 비싼데. 그런다고 술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물 먹어야지.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아무튼. 그리고 지금 마켓이 다 닫아가지고. 우리는 바를 워러를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내일 등산을 더 어떻게 열라고. 우리가 아까 올 때. 사 갖고 왔어야 됐어. 그래. 아 마켓은 아침에 다 열어. 8시 반 정도. 8시, 8시 반은 다 열나봐. 이미 산에 올라가고 나서는 이제 끝난거야. 만약에 올라가면. 일찍 올라가면. 아 그래서 필터를 갖고 왔잖아요. 꼭 수돗물을 필터해서 마실 수 있어요? 여보 난 강물을 필터해서 먹고 싶어. 아니야. 그냥 호텔에 물을. 필터해서 마셔. 괜찮아. 필터 갖고 왔잖아. 알았어. 그렇게 해서 바를 하나 채워서 가자. 한번 해보자. 알았어. 왜이낫. 내가 요기 시켰잖아. 거기 영화에 뭐라고 나왔어? 이탈리안 덤픈. 이게 오이를 봐서 덤픈이에요. 약간 더. 약간 리조또 같은 느낌이지. 그래. 근데. 이탈리안 덩. 맛은 괜찮은데? 아니까. 콩메인데. 여기에서 스팩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구운. 지금 얘네들이 웃긴게. 여보. 프로슈토인데. 프로슈토인데 약간. 어떻게 잘리고 나서. 얘를 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구운다본데. 어. 건너진거야? 내가 잘라달라 그랬거든. I know. 사실 고기는 안 잘렸는데? 그러니까. 다 젖어. 사장님, 길에서 너무 이쁘다. 업팀 잘 가네. 하나는, 이거는 버블인 것 같아요. 그래 버블. 카비네트 워터. 이게 나트랄레. 나트랄레. 나트랄레는 넓어. 나트랄레는 넓어. 저기, 아저씨. 경치 보면서 양치 잘 하시나요? 괜찮아요. 아, 그냥 물이야. 아, 물이야? 물인가? 물같은데? 물같은데? 아. 잼이 있구요. 아, 맛있는데? 이쪽에 빵이 있구요. 어, 프레첼, 프레첼 걸려있는 거 봐. 진짜 프레첼? 아, 이거 진짜 프레첼. 미국에서 보는 거랑 틀리나. 어, 먹어도 되는 거야? 먹어도 되는 거겠지. 디스플레이 까봐? 어. 과일이 여기 있구요. 어, 나 프레첼 먹으네. 와, 햄. 햄 괜찮다. 나이스 퀄리티. 나이스 퀄리티. 햄이 벌써 중천이구요. 고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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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 새채다를 향해서. 아,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배낭을 멜 때 허리를 좀 쫄라매야 되는데. 아, 배가 눌리니까 영 거북하네. 눈을 끼니까 진짜 초록초록해 보여가지고. 여보, 이 윗길로 온 거를 후회하지 않죠? 응, 후회하지 않아. 네. 우리가 어제는 책길로만 갔었는데. 응. 위로도 길이 있네요. 이게 더 좋다, 흙길. 우연히, 우연히 지금. 새채다 가는 케이블카. 새채다 가는 케이블카. 네, 나왔어요. 이야, 이게 동네 사람들 많이 오죠? 우리는 물을 사기 위해서 다시 내려갑니다. 저기 알면 안 돼, 어떤 알면 안 돼. 물 어디서 사냐고 그러지. 물 뜨는데로 가르쳐줬어. 물? 물을 왜 사냐 이거지. 야, 물을 왜 사. 이거 먹어, 먹어. 물을 왜 사. 물을 왜 사. 물을 왜 사. 자, 피킹 워러라고 돼 있잖아. 물을 왜 사냐. 좋아요. 오케이. 아주머니가 너무 잘 가르쳐줘가지고. 광장에서. 공짜로 해결했어요. 물을 사려고 그러다가 안 사고 끝났어. 돈을 굳혔습니다. 아까 왔던 길을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요. 이쪽 에스칼레이터가 작동을 안 해서 걸어 올라가요. 이번에는 무슨 터널로 해서 지금 케이블카 타러 올라가는데. 이야, 엄청나다. 우린 또 이걸 타겠어요. 네, 귀요미 오고 있나? 아, 귀요미 왔네. 아, 귀요미 왔네. 자, 끄덕시 끄덕시 가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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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네, 내가 뭐라고 했잖아? 아, 아, 몰라서. 갑자기 쑥 들어가져가지고. 절대 빠져버리지 않나? 아하하하하 너의 손이 괜찮은데? 네, 아름다워 와우, 올라가자 진짜 이쁘다 보고있어? 좋아요 오늘 하루에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이따가 가고요, 내렸어요. 오 여기요! 그늘이어서 그런가? 또 올라가. 이거 봐 엄청 큰 짐을 들고 가고 계세요. 티켓 한 번 더 씁니다. 오늘 원 데이 티켓. 오케이? 스케로가 있나? 몰라. 오케이. 있어야겠지? 그냥 밤만 올라오는 것도 따로 있거든요. 아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이곳은 3분만 더 왔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왔어요. 아 네? 오 됐어 됐어. 이번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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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완전 대박. 와우. 여기 진짜 죽인다. 여보 저기가 메인 세체다. 대박 드디어 왔어. 와 죽이네. 오 마이 갓. 너무 예쁘다. 그치? 우리가 저쪽으로 가고 싶다고. 그치 바람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 너는 뭐 또 다음 기회에 해. 시작. 오케이. 뭐, do we need to know anything or do we need to know? no training? 아, 오케이. 네. 스탑트, we go down side. you feel the glider so. keep one, don't sit down. it's very important. we must give speed. if you feel the glider, keep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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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we need to go, okay? 예. 큰 헬메스 가져와서 잘 맞네요. 네. 푸드 헬메스. 아, 그러네. 좋네? 아저씨들 아직도 지금 바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날씨가 된 것 같아. 오케이. 간단하게. 어 좋아, 좋아. 그렇지. 어, 잘하면 뜨겠다, 이제. 아, 오케이. 지금 우리 지금 스팟을 바꾸고 있어요. 여자부트로 가고 있습니다. 아 좀 더 무서운 스팟에 왔어요. 그러네. 어. 어디로 뛰는 거야? 어떻게 세기가 보이고. 이제 시키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아, 무서워. 그냥 절벽이지? 어, 머리 뺐던 거. 와, 미치겠다. 무섭다. 대박. 대박. 오, 슛. 미쳤어. 대박. 이건 정말 무서운 스팟이에요. 오, 와우. 어, 진짜 올라가고 있네. 대박. 나이스. 에어어억 neglected requr Evet 너무 이상해 와우 오! 대단하네! 아멘! 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케이. 오 와우, 좋았어. 아, 멀미나. 아까도 저기 거북이처럼 비록 넘어진 다음에 또 먹어질 않았어요, 오늘도. 하여튼 등에만 매면, 그래. 어우, 되게 매스거린다. 이거 더 탔으면 죽을뻔 했대. 오이, 오이, 오이. 쭉 하면서 슬라이드 했어. 뭐가 내려오면서? 자기는 잘했더라. 자기는 슬라이드도 안 하면 거의. 난 그냥 잘 내렸는데? 응, 나는. 아저씨가 뭐. 스피드가 있었어, 내가. 오우, 땡큐우. 오우, 오케이. 예스, 아이 디디딜. 오우, 예스. 예스. 땡큐우. 소장. 소장. 저기 토할 것 같은 아저씨. 토할 것 같아. 나도. 나 마지막에 내릴 때, 이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붕 다시 올라가잖아? 그때, 붕. 오, 나는. 이건 사실 라이드 2만 더 길었으면. 맞아. 라이드가 길었으면 우린 죽을뻔 했대. 죽을뻔 했대. 와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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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쯤 해보는 걸로 된 것 같아요. 어, 이제 됐지. 전 스페셜한 영화문지. 잘 용기를 냈어, 여보. 우리 여보가. 너무 어지러워. 어, 통할 것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서 발 좀 걷다가 갈래? 물길에서 사람들이 다 걷는다. 어, 여기 보셨놓고 가네. 시원한가봐. 자기도 할래? 어, 할게. 으, 물에 들어가는 거야. 어, 시원한가봐. 으. 오, 시원해. 우아, 진짜 시원하다. 아 너무 좋다 여보 거위가 슝 간다 그치? 아 여기서 발을 말리실 건가봐요 가방 찾으러 갈 생각을 안하시네요 가방이 없으니까 좋죠 가방이 없으니까 자 다시 올라온 정상 여기서 밥을 먹고 가겠습니다 이거 있잖아 돈까스 돈까스가 아니고 한국 돈까스야 뚱뚜만 납작한 돈까스 납작한 거 소고기로 하는 거 그래 그거 그러면은 자기는 요거 나는 그러면 이거 먹을게 이거 일단 그리고 드링크는 난 이거 먹을게 되게 많이 먹는다 우리 이거 이거 리모 그래도 일단 내꺼 내꺼 나왔으니까 나 마실거야 헤베리모 어떻게 매일 술이죠? 이건 술도 아니야 약간 약간 요거 이렇게 섞어서 마시면 안됩니다 뭐냐면 이게 밀크쉐이크고요 엄청나게 배코가 엄청 재밌어요 어떻게 밀크쉐이크를 먹어야지 밀라네스 밀라네스 너무 맛있어 감튀기 특별해 치즈 치즈 뿌려먹어요 치즈? 레몬을 또 뿌리겠어? 음 그냥 아는 맛 아는 맛 음 레몬 들어가니까 어때? 음 좋잖아 그냥 평범한 국가스인데 국가스죠 우리 동네 국가스가 더 맛있어 신채 신채 우리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썸먹은 다 빨라줘야 되죠 거울은 제주도에서 산 거울이죠 음 으아 예뻐 굿 도그 굿 도그 맞지 가지 10분 축복 도그 5 10분 4 5 5 3 다 육아 그 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